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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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만하면 꼈니? 어떤 건 끼고 어떤 건 안 끼고 아까는 좀 작아서 이것 때문에 양비나도 하고 꽉 껐뿌민 이거 요비나도 하고 너무 기준이 어렵지? 이건 너무 어려워. 근데 정해져 있는 게 없어. 여기도 그렇긴 한데 호동은 더더워. 비호감. 비호감이세요. 명인과 탈수. 비호감. 자!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리야, 큰언니가 목도리 만들어준대. 우리 옷을 대기 좋아? 우리 좋아하는 색깔 말해봐. 저번에 왜 뚝 만들어서 멀칭 씌워놨잖아요. 거기에다가 배추모종과 무시앗을 싣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 응. 윤도연 님을 사랑했나 봐. 하! 미쳤다. 뭐 선택해볼까? 용장알바생님 실시로 부릅니다. 윤도연아 이거. 황해나 봐. 이별은 만남보다... 이별은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 차갑기만 한 사람. 뿅뿅뿅뿅. 여름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 차갑기만 한 사람. 뿅뿅뿅뿅. 윗마다 가져간 걸 왜 알지 못하나.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여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언젠가 다른 사람. 만나기 되겠지. 널 닮은 미소지는. 널 닮은 미소지는. 하지만 그 사랑은 네가 아니라서. 왠지 슬플 것 같아. 잊을 수 없는 사랑. 이별은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 잊을 수 없는 사랑. 진짜 이승철 씨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말하듯이.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후회하나 봐. 좀 더 감정을 담아야 되나. 그래서 감정이 좀 더 담아 봐. 어떻게 절절하게 드라마지? 아직 보면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네. 미련이 아주 가득 남아있어. 이 결의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 내 맘 다 가져간 걸 왜 알지 못하나. 보고 싶은 그 사랑. 한결 났다. 그치.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누가 너한테 이렇게 고민 상담을 뭐라고 해줄걸? 연락하면 안 돼? 연락할 수가 없어. 왜? 번호를 몰라? 원래는 알았지. 내 번호를 바꿨나 봐. 연락이 안 돼. 뭐 SNS도 안 하고? 내 SNS 안 하는 사람이. 왜 해줬는데? 성격 차이? 당신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이해가 돼. 너무 보고싶어. 나한텐 그 사람이 찰떡이었어. 그냥 네 할 일 하면서 살아. 보고 싶은데 어떡해? 물병도 어떡해. 너 티야? 내가 명곡 불러줄게. 너 잠 깨울만 한다. 지금 딱 생각이 났어. 진짜? 전혀 흥이 나잖아. 오! 왜? 진짜 시혈 있어. 헉! 진짜다. 응? 참 신기해. 제일 좋아하는 거. 까만 해바라기 씨. 지금은 뭐하시는 건가요? 저는 해바라기 씨를 수확하는 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해바라기 지금 자라나는 성장 과정을. 잘 자랐었는데 땅바라기가 돼서 속상하다. 나중엔 더 예쁘게 잘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계속 올렸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였다는 건 씨를 수확할 때가 됐다는 뜻이다. 씨를 한번 수확을 해봐라. 라고 달아주신 거예요. 그분 말씀을 듣고 대단히 한번 잘라봤어요. 근데 웬걸? 와우! 씨가 가득 들었어요. 씨 보이세요? 이게 지금 검은 거 이거 다 씨예요. 아 짜이 님이 이게 다 씨들이에요. 나 너무 신기하잖아. 나 진짜 나 그거 뭐야? 인스타에 댓글에 남겨주신 분? 인스타에 댓글 달아주신 분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씨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수확한 씨로 물론 해바라기를 심어서 다시 해바라기까지만 할 수 있겠다. 해바라기까지만 할 수 있겠다. 대박이야. 나 너무 신기해요. 어렸을 때 유치원에 왜 해바라기에서 이렇게 벽자에 장장장 해가지고 막 칠했잖아. 진짜 그거야. 어떻게 이렇게 알알이 들어..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해 지금 나 지금 어렸을 때 향수가 지금 햄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반가본 나 햄토리 알아요. 나 반가본 나 햄토리 진짜 좋아했어요. 나 동생하고 반가본 나 햄토리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너무 완전 팬이었어요. 저거 뱀지 와 진짜로 근데 진짜로 진짜 햄톨이가 먹는 수지. 우리 TV에서 봤던. 내가 다 커서 내가 해바라기 키워가지고 해바라기 씨를 수확한다 햄톨아. 보고 있네. 내가 좋아하는 까만 해바라기 씨를 내가 수확하고 있다. 아, 어렸을 때 햄톨이 볼 때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나중에 커서 해바라기 키워서 씨를 수확하고 있는 거야. 섬츨이가 좋아하네. 해바라기 씨를 수확할 거라고.